오늘 아침에 소영열 대표 구석에 대한 분노가 하루를 솟아서 아침부터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들이 이 농성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농성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이 농성장,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이 농성장을 여러분 함께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기 이곳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첫 번째 교도보이고 그리고 출발점입니다 오늘 서울의 소리하고 우리 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오마이뉴스티비까지 왔습니다 와서 오늘 기사회견하는 거 함께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네, 우리 우리 박수목사님 어허, 어허, 어허 우리 박수목사님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이거 농성장으로 우리 박수목사님 우리 박수목사님 우리 박수목사님 우리 박수목사님 아, 예예예예예예 어허 날씨, 날씨 있는거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예 약속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몹시 춥네요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회견은 우리 서울의 소리에 명품 뇌물수수옥 인사기부옥 규탄가 체벌을 촉구하는 농성장에 대한 응원과 연대의 마음으로 제가 입을 소개됐습니다 어 고속도로 게트를 제일 먼저 문제적이었던 강득구 의원님과 시민사회가 고속도로 게트랑 크게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음습한 국정농단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게트라는 엄청난 특혜 비리가 발생한 것처럼 똑같이 코바라 컨텐츠라는 밀실에서 누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노골적이고 대놓고 명품 뇌물을 수사하거나 기문법을 위반하고 그곳에서 확인된 것만 3건인데 더 많은 사람들을 밀실로 부러들여서 온갖 노비와 뇌물과 명품을 수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는 게 매우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요 또 카톡을 보시면 그게 한두번 한숨씩 하시는 걸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밀실인 코바라 컨텐츠로 사건들을 불러들여서 거기서 온갖 로비와 명품과 뇌물을 듣거나 받거나 수사했거나 그렇게 하여서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국회의원 시민사회 공동기장의 세번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강두권님과 민생경전구사 민주시민기동연대 검사검사모임이 기자회견을 했었고 지지난주에도 강두권님과 제가 처음으로 국회에서 서류소류 보도위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3차 기자회견으로 좀 더 나아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불법행위를 불법행위 의혹을 고발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명품 뇌물수수호 인사 김건희 여사 인사개입호 을 큐타라는 국회의원 시민사회의 3차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함께 대응하신 민주당의 고속도로 게이트특위 위원장 맡고 계시는 강두권님 오셨습니다 최근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을 만들어서 윤석열 한동훈 세력의 불법행위를 계속 고발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는 검사검사 모임의 대표 오동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윤석열 일가의 온갖 불법 비리 진상규명 모임 박승복 대표님 목사님 오셨습니다 소르소리 백운종 대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민생경제원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거리입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다른 일대에 못 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두권님께서 벌써 세 번째 기자회견을 개최하시고 진행한 취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국회 안에 정론가를 했었습니다 한 분은 시민들이 이렇게 농성화하고 있는데 꼭 와보셔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곳 영하 제가 본 영하 10도에 지금 눈발까지 날리는 이곳으로 강두권님이 달려주셨습니다 참 고맙고 든든합니다 강두권님 기자회견 여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강두권 위원입니다 네 무겁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의 소리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관련해서 보도한 지가 3주 지났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실에서는 그 어떤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없습니다 익명의 관계자가 대통령실에 선물 보관 창고가 있다라는 게 유일한 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여타 사건과 다릅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 차인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수수한 장면이 그대로 영상에 찍힌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가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해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그 어떤 경우가 됐든 권력을 사유화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어떤 재의식도 없이 당당하게 명품을 수사하는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안되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 본인 부인인 김건희 여사 명품수소 의혹에 대해서 이제 해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사 개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분명한 입장 사항들을 밝혀야 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통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훈병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은 지켜보고 있지만 언젠가 국민의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해 올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민의 인계점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부인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 모든 분들은 이 엄중한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아닐 것을 대통령 관자 앞에서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민구 의원님 벌써 세 번째 고속도로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벌써 제가 수십 번 기자회견과 간담회와 토론회와 현장 방문을 거쳤습니다 소리소리 팀도 따로 했고 강두권님과 민생경도 또 따로 했습니다 그것과 이 명품 뇌물수수 의혹 게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성질이 똑같습니다 당선 이후에 자행됐다는 것이고 대통령 영문이라는 공적지에 있으니 당연히 공적 진무실에서 경호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됩니다 왜 여러분 밀실 코버나 컨텐츠를 불러드렸을까요 입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고 경호를 무력화해서 마음대로 뇌물을 받거나 명품을 받거나 기면법 위반하거나 또 특수관계인들이나 로비시들을 만나서 음성적인 로비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코버나 컨텐츠라는 밀실에 사람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영상에서 명품 선물은 두 번 그리고 마지막에 세 명이 줄 서 있다가 또 다른 명품 선물로 추정되는 박스를 들고 드러나게 보입니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 오늘 고발장에는 이번엔 명품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이런 행태로 봤을 때 카톡을 주고받고 명품 사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들어와라고 연락을 하고 들어가면 경호실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약식으로 부실하게 경호를 해서 들여보내는 거 봤을 때 그것은 최소 수십 번 해본 솜씨라는 걸 우리는 추정한다 그렇다면 더 많은 음성적인 로비와 뇌물 또는 개면법 위반 의혹이 있다 이 부분은 고발하고 인사기업에 대해서 직권당으로 고발했는데요 최근에 정말 우리 국민들에 큰 힘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검사검사 모임에 오동현 대표 변호사님께서 오늘 고발장을 제출한 취지 강득구호님하고는 공동개체라고요 현역 부모님들이 지금 민주당이 정식 고발을 한 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여러 법률제 대응은 또 따로 진행하는 거고 오늘은 검사검사 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가 별도로 두 번째 고발한 겁니다 첫 번째 고발은 우리 소원의 소리에서 이미 고발했고 검찰청에 고발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착수한다고 해서 언론 보도가 엄청 나왔죠 이제 한동훈이다 모른다 언론 보도가 안 나서 모른다는 거짓말은 차마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공수처에 오늘 고발했습니다 각계수사에 다 나서야 되거든요 오동훈 변호사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추운 날씨에 부패한 권력을 몰락을 네 바라는 마음에서 또 부패한 권력을 수사를 촉구하는 마음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추운 날씨에 많은 시민분들이 길거리에 나와야 되는지 참담한 마음입니다 제가 저번주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는 호바나 컨텐츠 공간에서 478만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했습니다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고 많은 기사들을 검색해봤습니다 가장 의문이 들었던 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그리고나 수수한 이후에 그 명품들이 어디에 있는지 단지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그 외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과연 국민을 위한 정권이 맞는지 참 의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접 내물을 수수하지 않아도 공무원의 대리인이나 공무원의 생활비를 제공하는 등 공무원이 직접 수수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내물죄가 아니라 내물 수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확고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물을 수수한 장소가 코바나 컨텐츠의 개인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바는 그 명품이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는지 의문입니다 분명히 저희는 그러한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무원관계에 의해서 내물 수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저희 고발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사를 촉구하고 고발인 조사를 서둘러 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강강 무소식입니다 이에 더 많은 시민분들께서 참여하시면 분명히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추호도 끝까지 제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